막 엄청 오리들진 않았고 엄청 최근...도 아닌데 그냥 최근에 나온 노래이긴 하죠 근데 저는 이 노래 정말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정말 너무 멋있는 분들이다 보니 정말 여러분들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기회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et's go! Yeah 세븐칠 와요 일 보고 계속 올랐지 정상까지 나는 싫은 바란 듯이 I always win, 강한 마음이 중요하지 미래는 돌아가질 않아 내가 놓기 전까지 다른 그림자 보러 자고 여기저기로 예아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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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여서 기뻐 고우우우 불어막은 돈 우우우 성실이 쇠종 다른 나름 다 늘어나라 하늘로 여이봉 다른 나름 다 우리들의 매일은 컴 앤 고 다른 나름 다 모든 거 위에 나가자고 이 노래에 맞춰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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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보색 like this 시간과 공간이 괴받지 않는 자세 자세 힘을 따고 쓰러져도 호기몰리고 날 지난 중 Let's call minghaeo ooo ohoho ohoho oha oha oho O artic o o I love my crew, 여기까지 달리면서 I love my team, I love my crew 계속 달릴 수 있어 더 I love my team, I love my crew 여기까지 오르면서 I love my team, 그것뿐에 우리 마치 된 것 같아 서로 정신은 때로 잘 오게 그런 짓은 때로 자의 꿈에 다정하고 때로 거짓말로 나쁜 것을 다 모아도 하고 뿐 나와 나은 NG 아주 딴 너와 만나은 NG 한방에 아주 발 Denn 지금부터ان 너암 순ablour 이 노래는 이 마나의 엔딩송이야 아, 너무 멋있다, 진짜 너무 멋있다, 어떡해. 네, 방금 본 영상은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 노래는 바로 우리 세븐틴 선비님들의 손오공이었습니다. 슈퍼! 와! 아, 정말 이거 이 노래 듣고, 영상 보고 정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, 진짜. 정말, 음, 물론 롤모델이라 뭔가 되게 많지만 세븐틴 선비님들 진짜 팀으로서 그리고 한 명 한 명 이제 멤버들로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다들 어, 뭔가 롤모델로 삼기 되게 좋은 선비님들인 것 같아요, 진짜로. 너무 열심히 하고, 진짜 멋있고. 진짜 보면서 진짜 감탄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, 진짜로. 챌린지 가자. 안 돼, 안 돼. 오케이, 춤이 너무 어려워요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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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못해요, 진짜 못해요. 그, 어, 선배님들이 아무리 시켜도 저는 어, 죄송합니다, 저 못할 것 같아요, 라고 할 것 같아요. 천하 끝, 나름다림다.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어. 맞아요, 저도 그 부분 되게 좋아요. 이제 우리 민규, 민규 선배님. 민규 선배님도 너무 그 부분도 잘 살렸던 것 같고 조슈아 선배님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서 그리고 뭔가 이 느낌 차이가 있잖아요. 하, 그런 디테일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로.